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참교육 김선생입니다 이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유튜브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어 문법 위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영어 강의뿐만이 아니라 많은 콘텐츠를 생각해놨으니 깊은 응원과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넷째 주부터 여러분들이 찾아올 거니까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럼 안녕